세상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세상을 반값에 즐기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세상을 쿠팡하다 세상을 즐기는 반값 아이디어 준비했어 3분만에 오케이 야! 김현지 진짜 먹고 싶은 건 비싸다 외식을 쿠팡하다 세상을 즐기는 반값 아이디어 내가 너무 완벽한 거야? 여자에겐 피부가 무비다 비비아나로 커버해서 케어까지 파워 퍼펙션 비비 청정빈산 뜨거워진 여름 피부에 빈산수를 채워주세요 빈산수 슈퍼잘크림 바르는 순간 피부 결정이 싹 시원하게 용량도 두 배로 흔들면 더 촉촉해지는 노란띠의 마법 그녀밍의 마법 하늘의 마법 하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